안녕하세요. 사전학교론 김경만입니다. 드디어 갤럭시 탭 S6 예약을 시작했어요. 사전 예약을 했는데 지금 최저가가 추천한 링크를 가보니까 위메이크 프라이스 싸다고 거기서 많이 샀더라고요 이미. 근데 이불킥을 하실까봐 제가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싸네요. 지금 위메프 같은 경우는 앱 전용 할인가로 어플 장바구니 할인인가 그게 몇 퍼센트 있고 그 다음에 공통으로 7% 할인되는 게 기본으로 있어요. 카드사 할인하고 이래가지고 66만 960원이에요. 128기가짜리가 와이파이. 해피머니 상품권 주는 거나 키보드 할인 이런 혜택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퍼센트를 나눠버리니까 할인된 거에 몇 프로가 되니까 같은 11%이지만 쿠팡하고 쿠팡이 더 싸더라고요. 플래그십인데 갤럭시탭 S6가 65만 5천. 이거 뭐 잘하면 아이패드 미니 값이네요. 프로의 반값이네요. 아이패드 프로의. 2,5,6기가를 저는 샀는데 쿠팡에서 73만 6천 9백 33. 74만 2천 2백 80. 그러니까 만 원도 차이 안 나네요. 제가 만 원도 차이 안 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쿠팡은 제일 먼저 배송을 하고요. 새벽에 와요. 새벽에. 와우. 와우 클럽에. 와우 클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갖다가 무료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체험을 신청을 해요. 그다음에 쿠페이라는 게 있어요. 쿠팡페이죠. 쿠페이. 거기다가 돈을 넣어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면 또 적립이 돼요. 그게 지금 128기가 같은 경우 37,186원이 적립이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로켓와우 회원 최대 5% 특별 적립 기간이래요. 그래가지고 37,000원이나 지금 적립이 돼요. 원래는 로켓와우 플러스 쿠페이 머니 하면 4%인데 쿠페이 머니라는 건 돈을 넣고 현금을 넣고 쓰는 거고 쿠페이 계좌 이체는 쿠페이를 통해서 계좌를 이체하는 거예요. 그건 2%밖에 안 되는데 쿠페이 머니는 4%. 근데 지금 특별 기간이라 5%. 그러니까 이거 완전 대박이죠. 그래서 제가 128기가를 살까 하다가 지금 램이 8기가고 저장 용량이야 마이크로 SD카드 넣으면 되니까 추가 메모리를 넣으면 되니까 상관없지만 8기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할인이 지금 7%, 11% 이렇게 되니까 비싼 걸 살수록 할인율이 커요. 그죠? 이 얘기죠. 5만 얼마인데 6만 얼마. 8만 얼마인데 9만 얼마. 그래서 쿠팡 캐시백 11%가 10만 원 가까이 되니까 와 이거 답이다. 그래서 지금 256기가 최종 혜택가가 736,933원에다가 현금 영수증도 공제가 되고 쿠팡 캐시가 지금 4만 1,790원이 적립이 됐어요. 그래서 256기가 와이파이가 60만 원대 나왔어요. 69만 5,143원 대박 아닙니까 이거? 여기다 해피머니 상품권 2만 원 받으니까 67만 5천 라미펜 빼고 마우스 빼고 이러면 아 거의 60만 원에 이거를 구입하고 거기다 키보드 혜택 뭐 이런 거 하면 50만 원대 내려가죠. 60만 원 정도였어요.